안녕하세요 음 2023년 1월 20일 금요일 판매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내일이면 설 연휴가 시작되고 또 어 뭐냐면 기승길이 시작됩니다 또 날씨도 갑자기 많이 추워진다 하니 이번 설에도 기승하는데 에러 사항이 많겠습니다 그죠 아무튼 오시는데 부모님하고 고향 오랜만에 방문하고 일하는데 안전 차량 안전 운행 잘 하시고 또 이래 가지고 폭설도 온다 그러니까 있습니까 뭐 그 점 뭐 대단히 어 유념해 셔가지고 단단히 해 가지고 좋은 자유는 해 가지고 오시는데 이동하시는데 불편이 없으시더라도 하고 아무쪼록 추운 날씨 구독자님 감기 안걸리게 잘 아니었습니까 해 가지고 하시고 또 이번 명절에 너무 가식해 가지고 어 또 막 이런 그런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아니었습니까 적당하게 드셔가지고 건강 유지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어 오늘 난초 여행은 조금 추위 관계로 해 가지고 이 판매를 했지만은 어 2월달에 2월달에 아마 넘어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넘어가 가지고 어 그렇게 이제 판매를 그 영상은 어차피 판매만 판매만 해 가지고 지금 꽃이 적은 위주로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판매를 했기 때문에 어 그때 돼서 받아 가지고 보시면은 꽃이 아름답게 피어 가지고 있고 피기 직전에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올 겁니다 지금 그렇게 지금 맞추고 이번에 이제 이어폰에 이제 판매됐던 아이들은 조금 꽃이 피고 조금 오래 돼서 가셔서 가셔서 날씨가 추운 관계로 해 가지고 못 보냈는데 받아 보시고 혹시 안 있으면 속이 상하실는지도 몰라도 새해에 또 잘 길러 가지고 오랜만에 많이 잘 아니었습니까 꽃들 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는 것도 어 저희들이 정말 아니었습니까 그죠 어 요렇게 이렇게 저 판매방송도 하고 이랬는데 어 뭐 꽃이 어 괜찮은 품종들은 어 얼마전에 좀 많이 빠졌고 지금은 지금은 추위 관계 때문에 어 덴드로이비움 위주로 많이 나갑니다 아 그러기 때문에 고정 잘 이래 가지고 어 하고 조금 따뜻해지면은 설 구정 실고 나면 안 있습니까 바로 분주를 하겠습니다 분주를 해 가지고 최대한 저렴한 값을 해 가지고 어 그렇게 해 가지고 분주 해 가지고 그냥 판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에도 저 조금 전에 이래 가지고 그 뒷바이아나하고 그라우카 어 이렇게 이렇게 좀 많이 피했는데 어 오늘 이번에 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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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선화처럼 이렇게 아주 예쁘게 피는 이제 넬리아 교배종도 있습니다 있고 어 요는 어 어 소형종 그죠 어 그는 이제 이런 것도 많이 이제 저희들이 피가 나고 있고 요기도 새로운 이제 이게 이제 뭐 뒷바이아나하고 그라우카 하고 또 이제 교배종 아 그 하고 이제 교배를 시켰던 이런 아이들 어 그리아나도 저희들이 이제 이제 이때까지 이제 해 가지고 시즌이 이제 거의 변해져 가는 그런 시점이라 가지고 어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해 가지고 해 가지고 있습니다 어 우리 2월 4일날 2월 4일 그죠 어 23 그 23년 2월 4일 5일 어 그 창원 창원 창원에 아니었습니까 그죠 창원에 거기에서 저희 육화 아울렛 아니었습니까 거기에서 전시하시는 거 아시죠 23일 아 23년 아 23년 아 23년 2월 그죠 4일 5일 양일간 거기서 우리 그 카틀리아 전시를 합니다 KCS 아니었습니까 거기 주관으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음 우리 여기에 부양 이제 토분 요 해가지고 요걸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해 가지고 쭉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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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가지고 갑니다 어 가격 요거 이제 보시고 구매하시고 미리미리 미리미리 아 있습니까 요거는 이래 가지고 분 쪽 들어가 가지고 하면은 미리미리 아 있습니까 분주를 하시면은 어 해 그 하셔야 될 거에요 저희들은 이번에는 음 가격을 내리는 만큼 아 있습니까 가격을 내리는 만큼 이제 저희들이 분주를 해 가지고 누드로 갈 거에요 이게 새뿌리 어 그 세발브 네발브 두발브 아 있으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어 하분은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아 그리고 음 우리가 흔해 식재 분망 그죠 빈 분망 그죠 어 빈 분망이 어디 있더라 빈 분망을 저번에 유튜브에도 다 보시지만은 유튜브에 빈 망하고 어 분망 아 있습니까 숫에 파크를 넣어서 하고 매네들 하이토닉 그죠 하이버넥스 어 얘는 이제 그 바르킬 노각노진 해층구 제천국 클린팡 파크 그죠 뉴질랜드 숫에 이런걸 여기서 이제 하시지 그러면 요렇게 판매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잘 그 하시기 바랍니다 어 이게 구매를 해 가지고 어 빚죽 해 가지고 가서 어 우리가 저희들이 보급할 때 아 있습니까 그죠 담원 택배비라도 조금 아낄 수 있게끔 아 있습니까 그죠 어 여기에 어 이제 그렇게 하고 1번 유모 이제 들어 보겠습니다 1번 유모 그죠 여기에 쳐다보면은 도쿄놈본 하고 베를라 이게 도쿄놈본 이래 가지고 그 도쿄놈본 하고 어 어 패티신에 물방울 그죠 아도니스 하고 아니 있습니까 여기 아도니스 물방울 하고 요거 하고 두 개를 아니 있습니까 했던게 비와의 01번 개당 가격이 5만원 입니다 지금 올해 발버가 나면은 엄지손가락경도 발버가 될겁니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래 가지고 킬러폼 발로 발로서는 어 1번 유보 어 어 개당 가격은 어 5만원 입니다 어 여기에 음 지금 보면은 발버가 이제 이제 올해 새뿌리도 내리고 아니 있습니까 올해 발버가 이제 신화가 나면은 크게 나올 거에요 어 크게 나오기 때문에 어 이걸 사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저희들이 기르는 방법대로 아니 있습니까 그냥 저희한테 이런 단톡으로 문의를 주세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아니 있습니까 분명히 아니 있으면 저희들이 가르켜 드리겠습니다 가르켜 드리기 때문에 어 앞으로는 유튜브 상으로는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공유를 공유는 되도록 불가피할 정도로 아니 있습니까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아니 있습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 키우는 방법은 되드리기면 아니 있습니까 이제 단톡으로 하겠습니다 음 그 다음에 이번 그죠 이번 그 킹 타이완 신풍 이라고 개당 가격 3만원 입니다 요 꽃은 이렇게 아주 이제 진하게 아니 있습니까 그죠 정렬스레기는 아니 있습니까 그런 꽃들이 피는거에요 여기에 이제 지금 보통 보면은 신화들을 두개씩 거의 두개 한개씩 다 물었습니다 지금 신화 나는 한개 있는 것은 신화를 다시 이제 두 개를 물고 신화를 두개씩 이제 나고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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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고 내년에 켜면은 아마 꽃들로 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음 개당 아니 있습니까 개당 가격은 3만원 입니다 꽃 보시죠 그죠 아주 예쁘게 핍니다 예쁘게 피기 때문에 이번 가격은 개당 가격이 3만원 입니다 3번 분류 인디고 개당 가격 3만원 입니다 여기도 지금 신화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잘 자라고 있어서 분류 인디고는 아시죠 요 이렇게 이렇게 생긴다 향이 정말 기똥찬 아이예요 카덜리아 그 그 그 너블링 분류 인디고 그죠 요것도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저번에 한번 판매 방송을 하고 이번에 신화가 나는 아이들이 극격히 커질 겁니다 이렇게 가지고 요것도 어 제 유물을 사신 분들은 아니 있습니까 단톡으로 해 가지고 되드러기면 아니 있습니까 고걸 해주세요 그러한 것들면은 저희들이 기르는 방법을 해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3번은 그 블루 인디고 개당 가격 3만원 입니다 배추석곡 그죠 배추석곡은 요 꽃이 피는거 아시죠 음 요거 배추석곡 그죠 여기에 꽃눈이 이 지금 요게 보이시죠 꽃눈이 지금 빡빡빡빡 붙었습니다 꽃눈이 많이 붙었습니다 많이 붙어 가지고 어 지난해 수입해가 1년간 수입 순화시켜 가지고 꽃눈을 달아서 저희들이 판매하게 됩니다 합니다 4번 그 배추석곡은 35,000원 그죠 5번도 배추석곡이에요 배추석곡이라고 이것도 꽃눈이 빡빡빡빡 이게 많이 붙었습니다 꽃은 요거는 음 얼마 얼마 있어서 꽃이 커질 것 같습니다 5번배추석곡도 35,000원 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꽃이 유력에 꽃눈이 많이 붙었습니다 꽃도 건강하게 대공도 건강합니다 그리고 6번 종결석곡 요겁니다 어 이 종결석곡 하고 이게 덴드롭이면 덴드롭이면 우리가 저희들이 한정품으로 들고 나옵니다 들고 나오기 때문에 어 대두리기면 아니 있습니까 대두리기면은 저희들이 아니 있습니까 그죠 한정품으로 2,3개씩 4개 오늘은 4개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 여기에서 나온거 말고는 아니 있으면 전화주문은 받지 않겠습니까 개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요걸 가지고 올달까지 이렇게 가격을 팔 테니까 그때그때 해 가지고 빨리 집으세요 어 집어 가지고 저희들은 뭐 이래 가지고 뭐 그걸 해 가지고 이게 가격을 낮춘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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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춰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가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입해 가지고 수입해 가지고 순화시켜 가지고 이 꽃다라가 이렇게 나오고 이래 하기 때문에 뭐 저희들은 뭐 저희들은 뭐 다른 어 다른 데서도 다 아시게 그 아실거에요 가격은 이게 월등하게 높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결석곡도 어 여기에 꽃눈이 많이 보이죠 꽃눈이 많이 보입니다 요게 해 가지고 6번은 종결석곡 그죠 35,000원 이에요 음 요거요 꽃이 피는거고 어 7번 7번부터 10번까지는 시경석곡 이에요 어 지금 된 들으면 그 데리고 푸너스 시경석곡 그죠 어 요거는 요기에서 그 요거 보이시죠 여기에 7번 가격 35,000원 그죠 시경석곡 요 꽃이 빕니다 이게 꽃은 플라스틱 꽃으로 되어 가지고 굉장히 화려하고 꽃 수명이 거의 두 달 갑니다 두 달 동안에 향기가 엄청나게 폴폴 풍깁니다 음 그러기 때문에 음 요런 것도 어 여기 덴드로 비우면 이래가 목격에 들면 아니 있습니까 저희한테 아니 있습니까 문의를 하세요 문의를 하면 아니 있습니까 제가 다 가르켜 드리겠습니다 뭐 내년 올해 부터는 뭐 죽기 살기로 아니 있습니까 여기에 전화 채팅 받겠습니다 채팅 받아 가지고 어 잘 기를 수 있게끔 아니 있습니까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번 시경석곡 그죠 그것도 여기에 여기에 꽃도 이렇게 붙었습니다 요렇게 꽃 좀 붙어 가지고 음 요것도 35,000원 그죠 9번 9번 시경석곡도 시경석곡도 이렇게 꽃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어 35,000원 10번도 이렇게 이렇게 꽃이 이렇게 붙었습니다 요 10번은 벌써 신화를 올리네 그죠 어 35,000원 음 7번 8번 그 7번 8번 9번 10번은 시경석곡 입니다 시경석곡은 각 각각 아니 있습니까 35,000원 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1번부터 11번부터 16번까지는 11번부터 이거는 어 그 팔레니시스 실리리아나 입니다 요 꽃이 피는 거 향기에서 향기스럽게 나오는 거 어 팔레니시스 실리리아나 그죠 요거 이제 꽃이 보통 붙어 가지고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데 6번은 6번 그죠 실리리아나 6번 가격은 어 6만원 입니다 6만원 어 그 다음에 그 6번은 꽃이 보면은 한 4송이 정도 붙을 것 같습니다 어 6번이 아니고 11번 가격은 6만원 예 11번 가격은 6만원 인데 여기에 우리 토기 하에 붙어져 가지고 하트 토기 하에 붙어져 가지고 안착이 되는데 인연됐습니다 인연됐기 때문에 잘 기르시면은 아마 건강하게 꽃 보실래요 라고 봅니다 어 그리고 12번 12번은 가격이 6만원 입니다 요것도 토분 입니다 토분은 요렇게 해 가지고 어 가격이 가격도 저렴한 아주 저렴한 편이죠 요거는 요즘 모든 포트 하나도 안쓰니까 그죠 이게 요 가격을 넘어 섭니다 섬을 서기 때문에 13번 13번은 가격 10만원 입니다 10만원은 유목에 요렇게 인자 통목으로 잘라 가지고 우리 슬라이스 식으로 인해 잘라 와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부착을 했기 때문에 구멍이나 이게 꽃이 피면 굉장히 운치가 있어요 요거는 아직까지 꽃대가 몇갠기 한게 요것도 한 다섯개 정도 피겠네 다섯개 정도 피는데 요거 지금 꽃대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와 가지고 13번 가격은 어 통목 때문에 아니습니까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요거는 많이 이제 10만원 어 요거 요거 같은 경우에서는 어 또 14번은 그죠 14번은 여기 꽃대율이 나옵니다 요것도 통목입니다 가격 14만원 입니다 14만원이고 어 14번 14번도 실레리아나 10만원 입니다 15번 그죠 이게 팔레니스 실레리아나 실벌이라고 가격이 요거는 이게 조금 많이 올라갑니다 요거는 15만원 이에요 15만원 요기에 보면은 꽃대가 요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5만원 16번은 16번도 그 팔레니스 실레리아나 실벌이 어 요것도 가격이 이게 많이 높지 실버립은 원래 가격이 좀 많이 높아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은색립으로 이래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좀 많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점 이해하시면 요것도 꽃이 4,5개 정도 붙었습니다 붙었고 어 해피필드 그죠 해피필드 요 꽃이 핍니다 어 요거는 그 요거는 이렇게 꽃이 피는 거고 여기에 꽃이 지금 내성이 붙었습니다 내성이 붙어 가지고 이거는 가격이 4만원 입니다 브라스 카텔리아 카멜레온 요 꽃집 입니다 요 꽃집이 해가지고 요 안에 꽃이 들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가 놓고 있고 요거는 4만원인데 전진이 2개 요거 피고 나면은 바로 또 따라 놓을 거에요 전진 2개 4만원 입니다 어 요거 19번도 카멜레온 아니었습니까 4만원 입니다 여기에 꽃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텔리아 교배종 그 가격 5만원 인데 어 저희들이 요거는 이름을 정확하게 찾지를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요는 꽃이 피어 가지고 요기에 꽃이 피고 있고 나면은 전진이 2개가 될 거 같아요 이게 잘 기르시면은 내년에는 꽃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음 요는 아이들도 어 정말 잘 기르면 효자 종목이 효자 종목이 때문에 있습니까 그죠 20번 그죠 20번 카텔리아 5만원 요거는 일년에 거의 뭐 두 번 정도는 핀다고 보시면 되요 그리고 보나스 카텔리아 마이카키 아유미 그죠 이게 여기에는 일반 시중에 나오는 아유미 하고는 조금 다른 종이에요 요거는 요 그리고 이거 일본에서 전시 전시에서 상을 받았던 그 개천들인데 꽃대가 현재 지금 음 한대 두대 세대 네대 다섯대 이게 밥이 많은 아이예요 음 그러고 우리 부양 토보나 있습니까 그냥 그 카텔리아 전형 토보네 심어져 가지고 요거는 21번 그죠 마이카키 마유미는 10만원 입니다 가격이 지금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건 중요해요 요거는 꽃이 앞으로 한 한 달 이상 갈 겁니다 아 22번 엔시클리아 코디게라 히노마루 그죠 음 가격 5만원 입니다 요거 우리 토보네 전용 토보네 심어져 가지고 밸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개 이렇게 이제 심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심어져 가지고 있고 요거 가격이 5만원 히노마루 5만원 입니다 그리고 23번 덴드리벤 옐로우송 카나리아 가격 5만원 입니다 요게 우리 부작에 이렇게 심어져 가지고 있고 요게 꽃이 이렇게 피어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35,000원 가격이 아니었습니까 뭐 부작 토분 부작 토분 값이에요 이게 일반 아니었습니까 이런거는 거의 뭐 가격이 없다고 보고 이 향이 꽃이 향기롭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 24번 부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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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져 가 있고 애미 그 부작에 뭐 그 티크목 많은 자리에 부작을 해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35,000원 그죠 이게 그 검체습국 교배종 입니다 요것도 옆에 쓰니까 향이 굉장히 진하게 납니다 아 검체습국 교배종 또 25번 그죠 25번 검체습국 교배종 여기에 어 다 보이죠 요것도 티크목에 이제 저희들이 부작을 해 가지고 활착이 다 된거에요 여기도 꽃 지금 현재 두 송이 이렇게 피고 있고 한 송이 들어가 있고 어 그렇게 되어 가 있습니다 음 내년에 이제 요는 작품이 제대로 될 거에요 교배종 35,000원 어 저희들이 이 판매 방송을 하면서 어 저희들이 그동안에 판매를 저희들이 조금 택배를 보내지 못했던 거 어 이 너무 날씨가 너무 추운 관계로 보내지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쌓여 가 있습니다 쌓여 가 있고 이래 가지고 안전하게 되도록 이면 안전하고 건강하게 어 보내드리려고 저희들이 최대한 이래 가지고 그걸 하고 있습니다 어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구정식으로 따뜻해지면 판매가 있습니까 고객님 그 구독자님 구매자 구매하신 분한테 전해질 수 있도록 하고 어 아 예쁘다 그죠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또 마지막에 한 개 덴드리병 한 개 아 저희들이 저희들이 한번 판매해 그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티 하모니 맨 마지막에 부티 하모니 하모니 라고 이게 꽃이 이렇게 많이 붙었습니다 많이 붙고 이것도 굴피에 부작이 된거에요 부작이 돼 가지고 밥도 많고 이래 가지고 부티 하모니 요거는 음 제가 써빈 그 그걸 해 가지고 제가 이제 이걸 기르려고 저희들이 해 놓은 건데 요거 가지고 가시면은 가져가시면은 이거는 5만원 5만원에 해 가지고 어 요거는 앞으로 꽃들 안 있습니까 한 달 동안 이런 안되면은 저희들이 나무에 통목에 다 붙일 거에요 통목에다 붙여 가지고 돼지로 만들어 가지고 안 있으면 그렇게 할 건데 아무쪼록 안 있습니까 저희들도 어 새해가 되고 어 새해가 되고 또 내일 모레 이제 구정 인데 음 앞으로 더욱 더 안 있습니까 부양은 어 발전되고 저 정말 안 있습니까 저희들이 부양 만에 안 있습니까 그죠 어 그걸 해 가지고 저희들이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어 정말 불량품은 판매를 하지 않겠습니다 안하고 어 저희들도 그 외국에서 이제 난처를 쓰고 가지고 가지고 수나 뿌리가 다 자라 나는 거 아니었습니까 본인이 원할 때 아니었습니까 저희들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기 때문에 어 앞으로 많은 부양에서 해고자 하고자 하는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런 걸 많이 아니었습니까 그 체험하시고 어 또 더 좋은 거 아니었습니까 어느 것도 하고 가격 비교도 해 보시고 어떤 게 아니었습니까 과연 잘 자라고 잘 좋은 거 아니었습니까 이런 걸 다 한번 깊이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새해는 올해는 정말 그 모자람이 없이 아니었습니까 제가 어 유튜브를 이렇게 이제 그 쭉 해가 갈 테니까 어 잘 따라 오셔가지고 잘 따라 오셔가지고 내년 12월 때는 부양이 아니었습니까 계시에서 주관하는 주관하는 아니었습니까 그죠 우카라는 해피에 참석도 많이 하시고 어 우리 이번에 이번에 2월 달에 이제 또 그 카틀리아 전시회를 하는데 거기도 참석하셔도 됩니다 앞으로는 모든 거 아니었습니까 저희들이 부양에서 계시에서 이제 거기 거기에서 주관하는 데를 아니었습니까 뭐 저희들이 재산 또 재산 도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니었으면 도와 가지고 어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었습니까 카틀리아나 워크리아나나 모든 취미분에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부양에서 물신양면으로 저희들 도와드리고 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어 지금도 부양에 그 게시에서 회원은 계속 모집을 하고 계속 많이 늘어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그 참석 많이 하셔가지고 어 그게 더 좋은 많은 혜택을 어 공유하고 어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고 어 아무튼 이번 기승길 어 기승길이 아니었습니까 그죠 어 안전 운행 하셔가지고 무사히 또 잘 돌아가시고 아니었습니까 어 그렇게 하고 어 부모님 오랜만에 또 찾아 오셔가지고 자주 만나보셔서 가지고 이때 이제 이래가지고 효도하는 그런 기분으로 아니었습니까 그죠 어 한번 또 이래가 이때까지 코로나 때문에 아니었습니까 부모님 얼굴도 아마 못 본 지가 상당히 오래 됐을 거에요 어 가족 진지들 한번 이때 한번 또 이래가지고 모여 가지고 서로 안부 전화도 안부도 아니었으면 서로 나눌 거 아니었으면 이래야 하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어 정기운 아니었으면 이야기가 아닐까요 어 이후 어 설명절 잘 보내시고 어 건강하게 지내셨다가 어 구정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오늘 판매 방송을 시작해 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